자, 바지 세 바지 산다 바지가 어떻게 멀쩡할 수 있지? 양쪽이 지금 막 달아가지고 벗겨줘야 돼 지금 뭐야, 또 나를 마루타 시키는 거야? 이 형이 진짜 이 형이 나를 또 마루타 시키네 오, 짜! 어, 맞네 가자 와우 안 믿어, 동생 이 형이 진짜 아니, come on, don't be so dramatic What? So it wasn't bad enough to leave me in that place? How could you do this to me, Sam? I'm doing this for you The money I make is for the both of us And then in a couple of years when you're out A couple of years? Take me with you I can barely support myself I'll pitch in I know you think the orphanage sucks You have no idea It's the best thing for you right now Alright? You just gotta trust me on that one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의 삶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당연히 well you know bike wasn't the only surprise and i guess i'm gonna have to ruin the next one what? i found mom's stuff everything that dad sold i tracked down to buy her if you're saying this just to make me feel better i swear to god where? on the other side of town what do you think you want to go back to your back? you steal it it's not stealing if it was ours to begin with i'm pretty sure the cops aren't gonna see it that way well then let's not get caught you ready for this? hell yeah oh she is dead is dead her brother sieve she is dead she is dead she is dead she's dead sister she is dead you have to be better today let's go let's go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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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와봐 바로 풀어주고 어 이런 비열한 자식들 어 이런 비열한 자식들 그렇지 어어 해피키 눌러도 안피해지네 얘는 역시 강한.. 강한 자식이야 설정이야 설정 이거 실제 전투는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어 튜토리얼 땜에 이런거고 저쪽은 우리 우리 으흐흐흫 으흫 으흫 으흠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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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흫 야 뒤에서 야 저 돼지가 밀어줘서 맞았어 주먹에 서로 때리는 기밖에 없어 서로 때리는 기밖에 없어 서로 때리는 기밖에 없어 아 아 아깝다 아깝다 야 나만 독방이야? 나만 독방이야? 쟤는 아니고 차별보소 아 아버리 드립 좋아요 여러분들 여기 화장실도 여기서 쓰는거죠? 아 으흨 으흩 으흠흠 으흠흠 으흠흞 음 이제는 뭐 독방해 내 방해 내 방 생기고 지옥으로 가네? VIP 룸이었어? 에이, 만나서 반가우면 그 정도 인사하면 안되지 이렇게 얼굴 좀 비벼줘야지 안되네요 퓨우먼 반가우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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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그린고 구스타보, 구스타보 넌 건립은 뒤졌다. 나오기만 해봐라 우리 대신 우리한테. 이리와. 퓨우먼. 에이, 담칌리사삽. 조금 비싼 것 같아. 손이 나아. 그러니까 이게 왜이러는거냐면 내가 미국인 이니까 얘네들이 그런거야 서로간 인종의 그런 차별이 있는 거죠 어우 깜짝이야 갑자기 어두운 데서 내 뒤에 손목을 잡으니까 깜짝 놀랬잖아 좋은 시간에 보내라니 무슨 소리야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뭘 곧 알게 돼 어디로 가는 거야 둘이 어? 나 나가야겠어 아니 자꾸 나를 이런 이 녀석은 내 거야 어떻게 대사보소 우리 어딜 가는 거야 어딜 가는 거야 어딜 가는 거야 고 날고 싶지 않아 어? 살려줘 잘못됐어 살려줘 야 잠깐만 이런 거 뭐야 이런 거 어? 어? 여기 아니었어? 어? 잠깐만 왜 방으로 들어가 왜? 밝은지 어두운지부터 확인 빛이 있네요 갑시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지 아 저기 지나가라는데 여기 여기? 여기? 설마 야외에서 벗는 건가 뭘 끼고 싶어? 뭘 끼고 싶어? 깜짝 깜빡이 깜빡이를 허용한 돈이 너무 돈을 겁니까 그래 근데 꽤 다진 아 아니 이건 전 알고보니 이 자식도 판매를 타고 싶다는 거에요 타락감부죠 타락감부 캡틴 헨리 에버리의 그룹이었어요 그가? 파이럿이었어요 파이럿은 그가 가장 큰 흥미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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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전해봅시다 더 많은 400만нач kindred Reach 그가 전공한 지군요 한 한 진 sixteen 예. 정관없는 사이며 신고하여 보물찾기 하자네 보물찾기 레이프는 또 누구야? 문자? 제발 거기에 어떻게 올라가야 해? 올라가 너는 물론, 너는 다가야 할 것 같으면 좋겠어 그냥 너네들아 그 계획이야 레이프는 또 물어봤어? 네, 저기에 뭔가 비밀이 있는 거야 저기에 십자가가 있는 거지 그걸 통해서 보물을 찾으라고 했잖아 나의 불을 찾아달라고 여기서 십자가가 저기 있으면 그 십자가에서 뭔가 있는거죠 지도라던지 오오 뭐야 깜짝이야 저기로 향해 갑시다 상당히 높죠 일로 가면은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이는데 아하 자 뭔가 갈고리 같은게 필요하겠어요 여기 있구만 어 장비 챙기는 깜빡했어요 4억 달러라고요 4억 달러면 얼마야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얼마야 얘들아 4억 달러면 10달러가 만원이니까 4조라고 아 나 계산하기 싫은데 귀찮은데 10만 달러가 1억이라고 와 어마어마하네 오오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 그럼 10만 달러가 1억이면은 100만 달러면은 10억이구요 천만 달러면 100억이죠 그쵸 미쳤네 우졌네 4천억이네 자 여기서 경찰물 봅시다 여기서 경찰물 보자 여러분들 크으 바닷물 그쵸 근데 이게 언차티드가 바닷물이 멀리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픽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가까이 있는 것들은 그닥 그렇게 또 좋지도 않아 그쵸 가까이 있는 저 뭐 돌 사이에 저게 뭐야 저 바다 저게 뭐야 저게 너무 아니잖아 그치 돌이 막 왔다갔다 거리면서 파도치는 거 저거 정말 아니거든 근데 이건 대박이야 크으 여긴 멀리서 내다봤을 때는 그래픽 정말 좋아 자 제일 높은 감빵으로 갑시다 처형당이 전에 멋진 풍경을 맞겠다 그래봤자 어 인생 딱 보니까 이건 떨어져서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그쵸 오케이 자 일단 밑으로 한번 내려와봅시다 자 이 내용은 음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어 서브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중요하지 됐어 자 이걸 부수는 거지 오케이 바로 위로 위로는 못 가나 저걸 부숬는데 어 여기서 뛰네 여기서 오케이 자 갑시다 이해를 좀 도우면 원피스에 나오는 골디로저가 찾아라 나의 모든 것을 거기다 두고 왔으니 원피스를 찾으라 그러잖아 그 다음에 저걸 당했잖아요 이제 그 뭐야 해군들한테 사형받았잖아 그런 거야 여기 감옥에 갇혀가지고 해적왕이 여기서 최후를 맞이한 거야 그리고 그 얘기는 자신의 고물을 찾아달라는 메시지가 있죠 자 여러가지 지금 뭐 그쵸 버튼들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아니다 여기에 갇힌 사람이 해적왕이 아니던가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여기서 해적왕에 대한 힌트 해적왕에 해적왕이 숨겨놨던 그 보물의 지도가 된 십자가가 여기 있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어 그거를 아까 대화를 나눴죠 간부하고 그건 확실해 궁수자리 정갈자리 오케이 자 지금 보면은 음 오른쪽에 보면 칼이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은 거랑 그리고 뭐 주식같은 표시가 있죠 아이콘이 저걸 찾아야 돼요 자 보면 이걸 어떻게 찾냐면 여기 위에 이런 기호들이 있는데 주식같은 주식같은 아이콘 있죠 두번째 그게 그게 2라는 음 숫자였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칼같은 표시가 있죠 이게 10인가 그럴 거예요 정확히 내가 제가 전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두 개가 합쳐진 거 12 이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네 누르면 되고요 10과 2 X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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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안녕하세요 자 십자가 발견 밑에 뜯겼어 10과 3 10과 3 10과 3 10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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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야 여기 뭔가 아래편이 회전이 안되네 저 밑에 구멍이 났는데 저긴 안받아 저긴 안받아 오케이 나갑시다 이게 달아네 첫번째 step 어 이러고 떨어졌으면 머리가 그냥 후직으로 면장 어택 윽 윽 윽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어 등짝 등짝은 등짝 엄청 아프겠네 자 그 다음은 여기서 이제 떨어지고 아 역시 네이트 네이트 못 가는 데는 없어 근데 쟤네만 낑길 수가 없는 게 뭐 아무것도 없잖아 자료가 지금 십자가에서 얻은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어어 자 현재 언차티드 퍼 최고 난이도 아직까지는 유다이 없습니다 쉬움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매우 어려움입니다 최고 난이도 예 what place was picked clean there's a clue hidden up there somewhere I couldn't find it are you sure were you looking in the right place maybe I just I missed something in the letter it could have been another tower that collapsed centuries ago yeah there are any plans to this place you want blueprints could be there's a bunch of old 다시 묵나 보다 이제 죄수인척 여기서도 미국인 나한테 이러네 그쵸 연기 잘해 미국인이나 말만 나오면 죽는 곳이야 담배빵 아네 담배빵 어 담배 나눠주네 착하네 이장전에 간부 전부가 냄새를 맡아가지고 자기 몫을 나눠달라 그런거야 얘는 그게 별로 반갑지 않은거고 반갑을만한 사람이 없지 그쵸? 자기 몫을 나눠야 되니까 아 그런거 내가 별풍 100개를 받았는데 갑자기 아프리카에서 3천원을 내놓을래 제 기분이 안좋죠? 그런거에요 아 titre 네 맞습니다 입이 아픔의 ㅜㅜ 아기아픔의 일小時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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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예수는 예수님의 사회에서ENA를 만드시피서 그리고 지국은 성도로다. 아니 아니, 아니, 예수님의 사회는.. 공원에서 여유의사회가 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하자. 뭐? 진짜리. That's St. Dismas.